폴리알들러. 이 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도크프로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도크프로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어디야 불 있어? 저런 등불은 어떻게 못 맞춰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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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전립품 컬렉션? 저거 그.. 메인캐스트 하다보면 다 얻게 되는건데? 보니까.. 자 절로 가야 되는데요. 이로 갈 필요는 없겠죠? .... ... 왼쪽으로 오잖아? 바보 되게.. 되게 뻔했냐? 오 위로 올라갈 때 있나? 뭐 이렇게 음모가 많아 도시에 그냥 평화롭게 좀 살지고 왜 이렇게 음모가 많아? 자 올라가고요 음모투성이야? 음모의 도시에? 잠깐만 거의 다 왔는데? 위로 갈 필요가 없는데요? 야 이거는 어.. 샌드박스 게임 오픈월드형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동하기가 예.. 도둑처럼 이동해야된다 그쵸? 그냥 쉽사리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군요 야.. 야 여긴데? 아 아 야 나도 못찾어 나도 못찾았어 저거 근데 에린이 나도 찾지 못했어 그쵸? 자.. 일단 이런 이동하는 올라가거나 이런곳에 현장있을 확률도 아닐까? 저 구멍들이 많은데요 저 구멍들이 많은데요 저런 구멍들은 가서 훔쳐볼 수가 있죠 여기는 어디야? 뭐.. 뭐야 이게 아무도 없다는건데? 네.. 천천히 이동해요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함정같은데? 그쵸? 이것도 함정이에요 오케이 자 좋아 다 먹구요 이거 뭐야 다음.. 어 뭐야 저거 내 사진이잖아 내 사진에다가 내 사진을 걸어놨네 방에다가 얘 방인거 같은데 여기 방을 엿볼 수 있는 장치가 왜 이렇게 많아 장치가 왜 이렇게 많아 방을 엿볼 수 있는 장치가 왜 이렇게 많아 어..잠깐만 어..누가 밟았나보네 피있는거 보니까 제가 혼자 몰라서 밟은건 아니겠지 멍키님 멍키님 어서오세요 자.. 자.. 에린 집인거 같은데... 뭐야 아... 또 왜이래... 아... 파크라이처럼 왜이래... 에린? 뭐지? 가릿? 왜이래? 너 마지막으로 죽을래? 죽였어 아마 이곳은 이제 죽을래. 그리고 이제 여기있어 죽였어, 가릿? 나의 진심으로... 나의 진심으로... 내가 봤을때... 내가 너의 진심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근데 왜이래... 세상은 이미 죽었을때... 나의 진심으로... 내가 당신이 죽여있는ㄴ음을 증거를... 피우러school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것이 규칙이야. 찾을 때. 당신이 близ지않아. 당신이 близ지않아. 다 에른이잖아 이건 나잖아 뭐지? 얘 그림을 그렸구나 그림을 그리는 침을 갖고 있었네 안 어울리게 내 눈이 이게 뭐지? 자 그거 왜 더 없어요 자 나왔는데 아니 그 정보는 거기 책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못었고 그 어느 지역 그 정보 그 그 매운 고리였나? 그냥 저거 하나 얻었는데 그럼 에런 의지천은 왜 간거야 어 꽃들의 집으로 가라 어 꽃들의 집으로 가라 빨리 이동하면 뭐 들키진 않는군요 어? 어 어 어 어 저기다 여기네요 저거 경비같은데? 이쪽으로 못들어 가나? 못들어가는 거냐 아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자아 아주 자연스러워 흐흐흫 경비가 있어도 아주 자연스러워 흐흫 그게 쉽게 들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쉽게 들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아 쉽게 들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오 이제 조금 알 것 같으니까 근데 내려갈 길이 없네 아 아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드먼드에 돈을 얻을때까지 그럼 그 rest of your life I'm sure there's a cheap pinchcock the alley who put up with your behavior You're enjoying this far too much, girl No, 에드먼드 We're enjoying it just enough 자 챕터를 진행한다라 터로는 피임을 터로는 피임을 첫번째 시간, sir Where is Madam Xiao Xiao? I came from the house of blossoms If you thugs mean to wait like me Madam Xiao Xiao awaits you at the house, sir I'm to escort you personally If you'll just follow me This dreading rooster is being led right to the hen house I'll play the fox It's not the clue I feel deathly exposed If I was 잠시만요 저장 한번 하고 어...잠시만요 어...잠시만요